아버지의 죄를 고백하는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러 함께 나와 하느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사신을 받는 가운데 그 은혜와 복을 실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송암으로 일어서 그래서 세상의 거짓에 빠져들지 않고 온전히 주 앞에서 치료받으며 주 앞에서 하느님의 놀라우신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한걸음 한걸음 더 우뚝 서가는 하느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찬의 은혜 앞에 섭니다. 이 선물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주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일을 만나 주여 사심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채우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식구의 또한이와 같이 잔을 가리시고 가라사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원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모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의 몸과 피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두가 다 함께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이 떡을 먹고 마실 겁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인도해 주셔서 하늘 앞에 우리의 먹어둔 죄를 자극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 그 은혜 그 감격으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요. 아멘. 이찬성 281장 부르시면서 감사로 또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감사로 또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 주님을 걸겠네 피는 날 위하여 진한 거라 위에서 목만끼사 깨뜨리시 주님의 몸일세 피는 날 위하여 영혼을 받으사 주님의 신을 주의 고도 어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신이 나에게 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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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사람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목전자들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사무소합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일어납니다. 사시며 눈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하십니다. 응사시며 손을 놓으며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 쉬어! 우리를 위해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십니다. 쉬어! 그릇을 위해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십니다. 아름답고 하십니다. 주여, 스키오. 섬계는 놀라우신 능력! 축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회에 관한 내심의 시간입니다. 생명의 와치,gg? 맘에 만나를 고통을 주어서라. 오늘, 올해 다 존재하십니다. 생명의 가급입니다. 신분의 등등입니다. 회복하며 사무아되었습니다. 주여, 호시님의 반ик 감사합니다. 주여, 의사석으로 고통을 내린 일정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님 영광의 모든 은혜를 믿기 위한 교수여자 아버님께서 나신 세금 대신을 여성으로 드리기 위치하오니 아버지와 영광받으시고 쉬어 영광받으시고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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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어서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어서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어서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어서